창세기 49장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기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미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더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주를 끊었으미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오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국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오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더다 그의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신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수불로는 해변의 거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동까지리로다 이 싸다른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악재 아래서 섬길이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짓 다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의 뱀이여 첩경의 독살이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하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에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세렉에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낙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곶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더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발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오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미는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십이 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불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대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난한 땅마무레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안에 이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해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창세기 50장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구푸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며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국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하니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가로대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의 귀에 구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난한 땅에 내가 파서 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연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가로대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비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노들과 애국 땅의 모든 장노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곳엔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이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장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국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한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가로대 이는 애국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부명을 조차 행하여 그를 가나한 땅으로 메어다가 마무래 안막될라 밧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촉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국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대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대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 있다 당신들은 나를 해야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복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문하스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령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이르게 잘 된다 6세의 죽음에 그들두 32세의 죽음에 이런